우리 회사에서는 가족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. 너 아주 요즘에 여기저기 그냥 아무놈들이랑 잘 알만 부탁한 애들아? 아주 쉬운 놈인가 봐? 나를 쓰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걸 어떡해. 너는 그러면 돈 없는 애들이랑 말도 안 한다며. 나는 돈과 돈 없는 애들이랑은 상대를 안 해.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? 뭐가 좀 바뀐 것 같다. 코 했니?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오랜만에 봐서 그럴걸? 좋겠다. 나는 성형하면 엄마가 호적에서 파는다고 그러던데. 어머니 저희 결혼하겠습니다. 자네 직업이 뭐랬지?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. 사업이라? 전화 좀 받겠습니다. 네 게임 회사 약순입니다. 아니 게임 회사라고? 자네에겐 내 딸을 절대 못 주네. 아니 게임 회사 нак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